나 만약에 이 회사 중에 이 멤버 중에 나 소개할 사람이 있으면 누구 소개해줄 거야? 솔지! 아 솔지 말고 걔 싫어 걔 말고 걔 그냥 싫고 걔 싫고 솔지 빼고? 아 솔지 빼고 걔 내 스타일 알아 꼭 골라야 돼? 어 A, B 형인 엘리랑 하니는 아니야 근데 오빠랑은? 내가 약간 전 여자친구도 A, B 형이었고 전 여자친구도 A, B 형이었어 아 진짜 하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? 설마?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 아니 물어봤잖아 내가 너한테 누구 소개할 건 못 가자고 이게 답정무 아니니? 어? 답정무가 아니라 그런데? 나는 소개시켜준다면 어 우리 애들이 또 만만치 않거든 어 나 좀 센 년을 거야 그래서 지금 A, B 형이 하니를 얘기한 거지? 아 하니 쎄? 하니 쎄? 하니 생각해놓은 거 좀 나도 물어본 거 아닌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였어 그래 하니 하니? 하니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두 소개에 껴줘 두 소개에 껴줘 두 소개에 껴줘 두 소개에 껴줘 어? 꿈께 알았어 웬만하면 친구 아는 지인들끼리는 연이 안 닿는 게 나요 내가 뭐 화내냐? 내가 뭐 했어? 내가 뭐 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럼 오빠는 나한테 내가 만약 연애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? 나 아니 오빠 같은 사람 말고 내가 얘기했지? 나는 오빠 같은 사람 절대 못 만나려고 나도 못 만나 응 우리 같은 사람 만나지마 얘기 끝내지마 응 어? 소개시켜줄거야? 줄게 그래도 하니는 안돼 알았지? 응